잘 봐, 적당한 바람 날 너에게 훌쩍 때려둬 줄 거야 오케이 잘 봐, 이제 네 맘 하이, 걸스카우트 여러분! 홍보대사 유아입니다. 걸스카우트 가족분들이 150개고, 천만이라니! 어베이징! 전 세계 걸스카우트끼리 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의논하고, 또 교류하고 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페인하고 역시 인싸 매력입니다. 짱짱!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End Violence Again It's Girls 신체 자신감 프로젝트의 일환인 ABC Action on Body Confidence 등 소녀들을 위한 딱 맞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. 그 중에 SDGS 그리고 팀걸 활동이 되게 인상적입니다. 우리 지구상의 가난, 질병, 차별 등의 문제에서 지구 환경 문제, 경제 문제 등 UN이 정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두고 공동체의식을 가지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 살아가는 저도 꼭 해야 하고 꼭 필요한 활동인 것 같다고 느껴요. 너는 어때? 너도 그래? 네! 걸스카우트를 열심히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열심히 유아도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함께 해봐요. 그럼 우리 다 같이 화이팅! 화이팅!